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1.5.5. 6.5.6. 6.5.6. 3.5.6.6.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? 정말 아들밥이라고 하는거예요. 1.5.5.6. sol.5.6.6.6.6.6.10. 와우!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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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정은 경쟁의 자리에 대신을 취득한 주인공 한 장은 왜 이를 생각하지? 그중 전혀 정말 놀라운 것 같다. 박아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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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첫 번째 날, 이 가사는 여러가지 의상의 연옷을 하면서 박아와! 저는 정말 너무 추억을 지켜봐요. 나는... 와! 나는 이렇게 하는 것 같지? 왜 이렇게? 나는 이렇게 예쁘다. 나는 이렇게 잘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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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내 마음을 잃어버렸다. 나는 이것은 너무 부족하다고. 나는 다른 나라가 없다고 말했다. 나는 이렇게 잘한다. 내 손이خر지니 이제 나는 이 손가를 보냅니다 내 손가를 보냅니다 눈을 보세요 그냥 이렇게 라이브 멋진의 살이시기 좀 참하시고 알겠습니다 보기 좋아해 고객님 우리 우선 보족하게 이러시니? 네 우리의 마음이 다름이 그것도 좋습니다 그렇지. 아, 그래서 당신이 스스로를 제거하고 싶습니다. 여기도 하죠. 이제 이 선비를 그럴 때 안상에 빠져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부모님은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애들이 하러 좋아서, 왜냐하면 어린이, 아, 너무 귀여워. 아멘 아멘 여러분, 왜 이렇게 불렀어요? 왜 이렇게 불렀어요? 아버지, 왜 이렇게 불렀어요? 아니요, 그런데 제가 듣고 있었어요 제가 부끄러웠어요 제가 부끄러웠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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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요, 트위스트 알아요, 이제 다 됐어요 시작부터, 어디서 가고 싶어요 제가 부끄러웠어요 이게 왜 이렇게 부끄러웠어요 이게 왜 이렇게 부끄러웠어요 왜 이렇게 부끄러웠어요? 네! 네! 1, 2, 1, 2, 3, 4 그러면 왜 이렇게? 예! 1, 2, 3 네! 1, 2, 3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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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람쥐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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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람쥐 고마웅 호시 고마워 고마워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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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 히어로 해 많은 사람을 봤지만 너의 노래는 넌 다른 것 같아요 와우 넌 기분이 craz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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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산 Tail은 넌 기분이 crazy 넌天 소환arni 넌 Neil 넌 기분이 crazy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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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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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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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is is all real change. A solid change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This is all real chang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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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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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lick the show links and enjoy watching the videos.